대통령실이 공석이던 부대변인의 KBS 기자 출신인 김기응 대변인실 행정관을 임명했었다. 최지연 선임 행정관은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초기부터 캠프에 합류한 원년 멤버로 대선 당시 김건희 씨 수행을 맡았다. 최 선임 행정관은 대선 기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으나 검찰이 불기소했다. 또 최 선임 행정관은 MBC 기자 설전을 책임지고 사퇴한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의 역할을 대행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내어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다른 언론사보다 더 높은 윤리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2003년 직무 후 6개월 내 정치활동 금지 등을 포함한 윤리강령을 노사 합의로 제정해 실시해 오고 있지만 기존 윤리강령으로는 권원유착의 고질적 병폐를 끊어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민원 여는 KBS는 자사 출신 정치활동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최경영 KBS 기자는 2021년 6월 29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KBS 윤리강령을 언급하며 KBS라는 방송사 이미지를 이용해 개인의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치할 생각이라면 6개월 정도 후에 본인이 한 계단씩 밟고 나가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기회만 되면 정치, 경제적 사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라며 그래서 미래의 정치적, 경제적 사익을 위해 현재의 내 공직을 은근슬쩍 이용해도 자신의 양심만 좀 찔릴 뿐 이제 신경 쓰는 사람들 별로 없다. 세태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한탄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김미나 시사평론가도 언론이 정권 불문하고 권력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폴리널리스트 비판에 대해 당시 김 행정관은 미디어스의 현직에서 청와대나 행정부 등 주요 자리나 정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천받는 등 어떤 자리를 보장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일하러 가는 것이라며 KBS 내부에서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의 입에서 송도아빠가 단 김기흥 후보 19년 단인 KBS 떠난 이유에 대해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1년 어느 여름날 밤 KBS 19년 차 기자였던 김기흥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이런 고민들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면에 밤을 보낸 뒤 김기흥은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기로 마음을 굳힌다. 어떠한 공천을 약속받거나 대변인 등의 자리 보장은 없었다. 그저 윤석열 전 총장과 정권 교체를 하자는 1년 만으로 19년 단인 KBS를 박차고 나온 것이다. 이후 김기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1호차에 동승하며 당선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엔 대통령 비서실에 합류해 이달 초까지 홍보수석실에서 선임 행정관과 부대변인을 지냈다. 이제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2012년부터 거주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아빠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이번 주 자신의 첫 저서인 분노조장 시대유감을 출간한다. 분노조장 시대유감은 제목 그대로 분노를 조장해 사람들을 결집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분노와 적개심을 적극 활용하는 정치권 행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았다. 김 전 부대변인은 저서에서 야권의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친일몰이를 분노조장해 대표적인 예로 지목했다. 그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박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벌어졌던 지난 8월을 회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은 때가 되면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놓고 갈라치고 죽창가를 불렀다고 했다. 지난 19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영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무리성 발언을 하고 논란이 일자 사과는커녕 이건 민주주의야. 멍청하라고 항변한 것 역시 분노조장 정치 일환이라고 김 전 부대변인은 분석했다. 저서에서 김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일면식도 없는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을 위해 kbs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2019년 조국 사태와 그로 인해 촉발된 공정과 상식이라는 담론에서부터 아이들 학원비 은행 대출 이자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그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단을 내렸다. 이어 최근 김기응 인천 연수고을 국민의힘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에 송도 오동에서 출정식을 열어 지지를 호소했다. 김기응 캠프는 이날 오전 송도 오동 랜드마크시티 사거리 인근에서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었다. 김기응 후보는 송도 오동의 발전을 통해 송도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고 그만큼 새로 선출될 국회의원이 정고히 믿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기응 후보는 오랜 논란과 개발 지연을 종식하는 것이 송도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다고 말했다. 송도 오동 특화 공약 외에도 김기응 후보는 송도 전체를 위한 공약으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분만 가능한 여성전문종합병원 유치, gtx의 차질 없는 개통, 엠버스와 광역버스의 증차, 과미라급 해소 위한 선제적 학교 부지 확보 등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총선 출마의 취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또 송도가 국제도시의 위상을 되찾느냐, 아니면 수많은 신도시 중 하나로 머무느냐,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기응 후보는 같은 날 오후 6시에도 전통적으로 송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송도의교 앞 이한사거리에서도 2차 출정식을 가졌다. 후보님들 더 열심히 뛰어주세요. 꼭 승리합시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